연예기 아니 누가 오빠야 누가? 누가 오빠야 누가? 나야? 나야? 형 비중이 없소! 오빠 나 뛰는 거야? 나 낙장 중에 막힌다 있습니다. 상속 좀 못 받았어. 누가 상속 받았어? 상속을 치고 가. 야 너는 제일 힘들 거야. 너랑 없잖아. 너랑 알아서 이겼어. 여러분들 못 찾은 결정적 힌트가 하나 있었어요. 내가 못 찾은 게구나. 남매가 한번 확인해 보세요. 남매가? 어 사진이 있네. 가슴이 너무 아픈데. 누구 사진이야? 누구 사진이야? 야 재석아 너다. 난데? 어? 진정형이에요? 내 어릴 때 사진인데. 정말로? 맞나요? 확인해 주세요. 저 맞아요. 너 맞아? 아니 저기는. 진째로? 자 그래서 결국 오늘 런닝 미니 시리즈의 엔딩은 남의 얘기가 아니고 야망 있는 친구 얘기죠? 야망 있는 동생. 결국 그렇게 마무리가... 야망 있는 동생이... 들어가라고 따짐으로 동생이 오빠지도 모르고 오빠 죽이고. 그렇죠. 연인의 이야기로 정리가 된 걸로. 아니야 중판을 보고 알았어요. 중판에 두 대. 너 왜 말해야지 연이야? 안 돼. 자 그래서 고 변호사로부터의 어마어마한 유산은 어우... 와 이거 이렇게... 이걸 봐요. 알아요. 알았어요. 자 이제 곤티에 있던 대로 드라마를 완성하세요. 누구님? 나의 삶 그 사람이 나를 아프게 하니 계속 화가 나요. 전 세계에 영원히 우승을 잃게 되는 눈로 바이러스는? 우승을 잃고 싶지 않아. 살 수 있어. 백신 보관실이야. 백신 찾아야 돼. 네가 인류를 구할 수 있어. 신성대학교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 거야. 너무 원하네. 너무 원하네. 이 안에 누가 있어. 계속 춤추고 싶어. 널 찾아라. 널 찾아라. 아니 누가 감염자야.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분들께는 신성대학교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한국어교원 고시스쿨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입시미술교육전문 CNC미술학원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폴딩전문기업 매직스폴딩도어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극동대학교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건강한 피부의 시작. NST 화장품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준비하십시오.